자, 1번도 다 풀어볼게요. 1번. 그림은 ABC. 그림 ABC는 빛의 성질을 활용한 예인데요. 렌즈를 통해 보면 물체의 크기가 다르게 보인다. 굴절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굴절 때문에. 렌즈에 무반사 코팅을 하면 시야가 선명해진다. 이거는 무반사 코팅하는 것은 반사가 덜 되게 하는 거라서 이 얇은 막이 윗면과 안쪽 면에서 상세 간섭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반사된 빛이. 그래서 간섭을 이용한 것입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지파의 글자색이 다르게 보인다. 홀로그램이죠. 그렇죠? 네, 나온다고 했지. 홀로그램 나온다고 했잖아요. 홀로그램은 간섭을 이용한 것이다. 보는 위치에 따라서 간섭되는 색상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여성은 굴절이고 이 두 마리가 간섭이에요. 답은 BC4번입니다. 2번도 한번 볼까요? 자, 2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2번 문제 다음은 두 가지 핵반응. 핵반응에서 항상 보존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핵반응에서 보존되는 것은 질량수의 총합이랑 질량보존은 안 돼. 질량수의 총합. 질량수의 총합이 보존이 되고 원자번호 자리에 있는 여기 전화량이라고 하죠. 전화량의 총합이 보존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거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 A, B, C는 우리 칠판 지우기에 빨리 주세요. 자, 지우기 세팅이 안 돼 있어서 갖다 주시는. 딜리버리. 자, 235도하기. 235도하기 1은 6인데요. 이 녀석은 이제 141 더하기 3 하게 되면 144잖아요. 144 플러스 여기에 X라고 한다면 이거 X하면 이거 얼마냐? 이거 찾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밑에는 이제 92 더하기 0. 92죠? 56이니까. 여기 0이니까 36이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36이고. 얘는 몇십니까? 144 하게 되면 56. 92인가요? 92죠? X는 92. 그렇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말은 92였어요. 그렇죠? 92입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똑같은 짓을 또 하면 돼요. 54 더하기 38 하게 되면 또 92잖아요. 그렇죠? 여기 0이네요. 그렇죠? 이 0인 건 1밖에 없어요. 중성자밖에 없어요. 우리 핵반응에서 여기 원자번호 자리가 0인 거는 중성자밖에 없습니다. 이거 위아래 헷갈리지 마시고요. 이거 헷갈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알겠죠? 미래의 수능 응시자들아. 이 두 개 헷갈려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알겠지? 밑에 1 들어가니까 중성자. 아니에요. 1 들어가면 수소의 원자 핵이겠죠. 236은 140 더하기 94 더하기 72 하게 되면 딱 맞아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아하! 이 0이라는 것은 중성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 녀석은 몰라도 돼요. 36번이 뭐 크립톤인지 뭔지 여러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걸 물어보는 화학 실험이 아닙니다. 화학 실험이 아니에요. 에너지가 비슷하게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자, 이에 대한 설명. 기억은 이 녀석과 비교를 하라는데 이 녀석보다 질량수가 크냐? 얘는 92고 94니까 틀렸죠. 그렇죠? 네, 틀렸습니다. 니은은 중성전이야. 맞습니다. 가에서 질량결손의 에너지가 방출된다. 항상 그 에너지는 핵반응에서 질량결손에 의해서 그람수가 일부 줄어들면서 그게 에너지로 바뀐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답은 니은, 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다음 물결파에 대한 실험입니다. 3번도 가봅시다. 물결파. 물결파의 속도결정요인은 진동수 파장이 아니고요. 속도결정요인은 깊이죠. 깊이. 깊이가 깊을수록 빠른데요. 배경지식은 알고 있어야 돼. 깊이가 정해져 있다면 속력도 정해져. 그 상태에서는 같은 속력인데, 같은 깊이에서는 같은 속력인데 진동수를 바꾸게 되면 속력은 똑같지만 V는 F람다 알잖아요. 파동은 저파동에 V는 F람다. 속력은 깊이에 따라 정해져 버리기 때문에 진동수를 키우면 파장이 짧아지는 효과가 생기네요. 그리고 이런 속력이 달라지는 곳에서 파동이 퍼져나갈 때 절대 한 번 발생한 다음에 변하지 않는 거. 억지로 내가 진동수를 키우지 않았다면 한 번 발생한 진동수는 퍼져나가면 절대 변하지 않죠. 그렇죠? 진동수는 한 번 발생하면 속력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여기에 지금 파면과 파면 사이의 간격이 파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파동의 전파수는 다시 한 번 써볼까요? V는 F람다에서 진동수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1에서 2로 갔을 때 파면 사이의 간격, 즉 파장이 커졌다는 얘기는 속력이 빨라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깊은 곳이 더 빠르다. 깊은 곳이 더 빠르다. 이런 것들도 실험에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물결파의 속력은 물이 깊을수록 파동의 전파속력, 물결파의 전파속력이 빠르다가 맞는 것 같네요. 알겠죠?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것은 깊을수록 빠르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파장은 1에서가 2에서보다 짧다. 눈이 있냐라고 묻는 거죠. 네, 1에서가 2에서보다 짧습니다. 동그라미. 니은 진동수는 같답니다. 니은 틀렸고요. 한 번 발생한 진동수는 발생 후 불변이, 파동의 특징 아닙니까? 발생한 후에, 발생 후에는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디귿, 깊은 곳에서, 얕은 곳에서가 얕은 곳에서보다 속력이 크다는 기억에 해당한다. 맞는 말이네요. 그렇죠? 빠르다가 지금 속력이 크다라는 거니까 답은 기억, 디귿,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예.